안 작아요 안 작아요 정말 작으면 밀크가 있나요? 아니요 제가 입어요 뭐 그런식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소희야 근데 사이즈가 맞겠니? 네? 오 네 완전 맞아요 맞겠지? 네 혹시 작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쵸? 지금 늘리고 있냐고 좌우로 땡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얀 옷을 입어서 그런가? 더 조금 더 뭐예요? 더 통통해보여요? 더 귀여워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이거 때문이에요 어깨깡패 느낌인데 레이스때문이에요 원래 제 어깨는 여기있어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 이게 제 어깨예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아니 이거예요 여기 있잖아 두 사이즈 큰거 샀어야 되나? 하하하하 소희야 수영하니?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채팅창에 엄마 소희야 식탁보 못봤니?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죠? 오늘 입고 오신 오늘 아니에요 아니요 소희야 식탁보 못봤니? 문자 안왔냐고 아니에요 어깨디자인이 드래곤볼에서 나오던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 드래곤볼이요? 네 다음에 입고와야겠구만 어깨 조금 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어깨 어깨 왜? 아니 저 어깨 안 떨면 돼 어깨 안 떴고 그래요 안 떴잖아요 마동서 어깨라는데? 야하하 으음 소희 운동하니? 저 운동하냐고요? 응 운동하죠 왜요? 응? 왜요? 응 운동하는 것 같아서 펜패스라고 어깨가 장난 아니게 닳고 하하하하하 아니 여기서 쓴 걸 설명해준 거야 희얼 정답 정답